이게 매운 김밥, 이게 다정이네 같고, 이게 멸치 불고기, 제육, 그런 것 같아요 다정이네 김밥입니다 사대서 기다리만 할게 다정이네 김밥 다정이네 김밥 매운 멸치 김밥 멸치 김밥 불고기 김밥 제육 김밥 다섯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다 오뎅이 아, 오뎅이 둘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어떤 게 매운 거였더라? 이게 매운 김밥 이게 다정이네 같고 이게 멸치 불고기 제육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먹어봐요 이게 매운 거야, 이거 먹어 이거 매운 거야 매운 하나씩 안 매워? 하나씩 안 매워? 하나씩 안 매워 더 납붙다 제주도 3대 김밥 이라는데 그냥 뭐 조금 그런데요 장사는 엄청 잘 되더라구요 매운 멸치 김밥은 멸치 김밥에다가 고추가 하나 더 들어 있는 거 같아요 불고기 김밥 불고기 김밥도 맛있었구요 일단 매운 멸치 김밥은 고추맛이 처음에 살짝 나고 아주 매운 편은 아니었어요 오뎅이 들어가 있고 멸치가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참신한 맛입니다 intro 샤드위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